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뉴스 지우열입니다. 전남도가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 지원해 전남을 대표하는 스타로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전남스타 100인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스타 100인 육성사업은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지원 분야는 미래 리더 예술 체육입니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래 리더 분야는 올림피아드 대회 입상자 및 과학 발명 특허 관련 전국 단위 대회 상위 입상자로 장학금 500만 원이 분기별로 나눠 지급되고 예체능 분야는 최근 2년 이내 전국 단위 이상 대회에 입상한 학생으로 개인별 맞춤형 재능 개발비로 연간 최대 1천만 원이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겠습니다. essd mark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